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취미는 화를 사귀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연못에 핀 연꽃을 물속에 들어가 걷듯이 육체요의 욕망을 말끔히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넘쳐 흐르는 집착의 물줄기를 남김없이 말려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코센 물줄기가 갈대로 만든 연약한 다리를 무너뜨리듯 교만한 마음을 남김없이 없애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무화과 나무 숲에서는 꽃을 찾아도 얻을 수 없듯이 모든 존재를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안으로는 성냄이 없고 밖으로는 세상의 북의 영화를 초월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참념을 남김없이 불살라 없애고 마음을 잘 닫으면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참념을 못하고 참념을 모두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덕없다는 것을 아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덕없다는 것을 알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덕없다는 것을 알아 육체의 욕망에서 떠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덕없다는 것을 알아 미움에서 벗어버린다 미움에서 벗어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10.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둑다는 것을 알아 어리석은 집착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11.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 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12. 나쁜 버릇이 적음도 없고 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수행자는 12.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 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13. 이 세상에서 다시 완성할 인연이 되는 그본내에서 생기는 것은 조금도 같지 않은 수행자는 14.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 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15. 우리들을 생존에 올리고 매는 것은 집착이다 그 집착을 조금도 같지 않은 수행자는 15.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 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15. 다섯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고 건네와 의혹을 15. 다섯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고 건네와 의혹을 물리쳐 괴로움을 벗어던 진 수행자는 15.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 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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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듯이 연못에 핀 연꽃을 물속에 들어가 꺾듯이 육체요의 욕망을 말끔히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넘쳐 흐르는 집착의 물줄기를 남김없이 말려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코샛물줄기가 갈대로 만든 연약한 다리를 무너뜨리듯 교만한 마음을 남김없이 없애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무화과 나무 숲에서는 꽃을 찾아도 얻을 수 없듯이 모든 존재를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안으로는 성냄이 없고 밖으로는 세상의 북의 영화를 초월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참념을 넘김없이 불살로 타버린다 참념을 넘김없이 불살로 없애고 마음을 잘 닫으면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참념을 모두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타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탐욕에서 떠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덕없다는 것을 알아 육체의 욕망에서 떠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은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덕없다는 것을 알아 미움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덕없다는 것을 알아 어리석은 집착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나쁜 버릇이 조그란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난다. 뱀이로 이 세상에서 다시 완성할 인연이 되는 그본내에서 생기는 것을 조금도 같지 않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어물을 벗어버리듯이 우리들을 생존에 올고매는 것은 집착이다 그 집착을 조금도 같지 않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어물을 벗어버리듯이 다섯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고 번뇌와 의혹을 물리쳐 괴로움을 벗어던진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어물을 벗어버리듯이 뱀이 묵은 어물을 벗어버리듯이 뱀이 묵은 어물을 벗어버리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연못에 핀 연꽃을 물속에 들어가 꺾듯이 육체요의 욕망을 말끔히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넘쳐 흐르는 집착의 물줄기를 남김없이 말려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코샛물줄기가 갈대로 만든 연약한 다리를 무너뜨리듯 교만한 마음을 남김없이 없애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무화과 나무 숲에서는 꽃을 찾아도 얻을 수 없듯이 모든 존재를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안으로는 성냄이 없고 안으로는 성냄이 없고 밖으로는 세상의 북의 영화를 초월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참념을 넘김없이 불살라 참념을 넘김없이 불살라 없애고 마음을 잘 닫으면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참념을 모두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덕없다는 것을 아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덕없다는 것을 알아 탐욕에서 떠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덕없다는 것을 알아 육체의 욕망에서 육체의 욕망에서 떠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덕없다는 것을 알아 미음에서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하늘해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덕없다는 것을 알아 어리석은 집착에서 어리석은 집착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나쁜 버릇이 나쁜 버릇이 저금도 없고 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에서 다시 완성할 인연이 되는 그 번내에서 생기는 것은 조금도 같지 않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우리들을 생존해 울고 매는 것은 집착이다 그 집착을 조금도 같지 않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듯이 다섯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고 번뇌와 의혹을 울리 저 괴로움을 벗어버린다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짐이 있는 화를 속이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연못에 핀 연꽃을 물속에 들어가 꺾듯이 육체요의 욕망을 말끔히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넘쳐 흐르는 집착의 물줄기를 남김없이 말려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코샛물줄기가 갈대로 만든 연약한 다리를 무너뜨리듯 교만한 마음을 남김없이 없애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무화과 나무 숲에서는 꽃을 찾아도 꽃을 찾아도 얻을 수 없듯이 모든 존재를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안으로는 성냄이 없고 밖으로는 밖으로는 세상의 북의 영화를 초월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참념을 넘김없이 불살려 없애고 마음을 잘 다듬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참념을 모두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도 다 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달달곤 하늘이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둑다는 것을 알아 탐욕에서 떠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곤 하늘이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둑다는 것을 알아 육체의 욕망에서 떠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곤 하늘이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둑다는 것을 알아 미움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곤 하늘이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둑다는 것을 알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나쁜 바르실다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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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나쁜 바르시 저 torque도 없고 악의 뿌리를 악의 뿌리를 송조룰게 퍼버린다 뱀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오리듯이 이 세상에서 다시 완성할 인연이 되는 그본내에서 생기는 것은 조금도 같지 않은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어물을 벗어버리듯이 오리들을 생존에 올고 매는 것은 집착이다. 그 집착을 조금도 같지 않은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어물을 벗어버리듯이 다섯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고 번뇌와 의혹을 울리쳐 괴로움을 벗어던진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어물을 벗어버리듯이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나는 이미 밥도 지었고 우유도 짜놓았습니다. 마희방변에서 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운막 지붕에는 이영을 덮어놓았고 집안에는 불을 지펴놓았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피를 뿌리려거든 피를 뿌리소서 스승이 대답하셨다. 나는 속내지 않고 마음의 끈질긴 미혹도 벗어버렸다. 마희방변에서 하룻밤을 쉬리라. 내 운막에는 아무것도 걸쳐 놓지 않았고 탐욕의 불은 남김없이 꺼버렸다. 그러니 신이여 피를 뿌리려거든 피를 뿌리소서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목이나 쇠파리도 없고 목이나 쇠파리도 없고 소들은 틀판에 유거진 풀을 뜯어먹으며 비가 와도 견뎌낼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여 피를 뿌리려거든 피를 뿌리소서 스승은 대답하셨다. 내 땃목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다. 욕망의 곳에 누름에도 끝도 없이 건너 벌써 피안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땃목이 소용없노라 그러니 신이여 피를 뿌리려거든 피를 뿌리소서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내 아내는 착하고 허용심이 없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도 항상 내 맘에 흡족합니다. 그녀에게 그 어떤 나쁜 점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그 어떤 나쁜 점이 있다는 말도 그러니 신이여 피를 뿌리려거든 피를 뿌리소서 스승은 대답하셨다. 내 마음은 내게 순종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오랜 수양으로 잘 다스려졌다. 내게는 그 어떤 나쁜 것도 남아 있지 않다. 그러니 신이여 피를 뿌리려거든 피를 뿌리소서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나는 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은 모두 다 건강합니다. 내 아이들은 모두 다 건강합니다. 그들에게 그 어떤 나쁜 점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피를 뿌리려거든 피를 뿌리소서 스승은 대답하셨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다. 스스로 오던 것으로 온 세상을 거니 놀아 스스로 오던 것으로 온 세상을 거니 놀아 남에게 소속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나에게는 같애어난 송아지도 있고 젖을 먹는 어린 소도 있습니다 새끼배넘이 소도 있고 암내나는 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소와 짝인 황소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세상은 대답하셨다 나에게는 같애어난 송아지도 없고 젖을 먹는 어린 소도 없다 새끼배넘이 소도 없으며 암내나는 암소도 없다 그리고 암소에 짝인 황소도 없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소를 매넣은 말뚝은 땅에 박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로 엮은 밧줄은 튼튼해 서서도 그것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세상은 대답하셨다 황소처럼 고끼를 끊고 고끼리처럼 냄새나는 난 코를 짓밟았으니 나는 다시 인간의 모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이때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지고 검은 구름이 비를 뿌리더니 골짜기와 언덕에 물이 넘쳤다 자신께서 뿌리는 빗소리를 듣고 다니아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고룩한 스승을 만나 얻은 바가 참으로 큽니다 눈이 있느니요 우리는 당신께 귀의하오니 스승이 되어주소서 위대한 성자시여 아내도 저를 따라 행복하신 분 곁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겠나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생사의 은혜가 없는 피안에 이르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악마 빠삐마가 말했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삼는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으리라 스승은 대답하셨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는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고 살아있는 그 어느 것도 괴롭히지 말며 또 자녀를 갖고자 하지도 말라 하물며 친구이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만남이 깊어지면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고통이 따르는 것 사랑으로부터 근심 걱정이 생기는 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친구를 좋아한 나머지 마음이 거기 엉매이게 되면 불해의 뜻을 잃는다 가까이 사귀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식이나 내 대화한 집착은 마치 가지가 무성한 대나무가 서로 엉켜있는 것과 같다 축순이 다른 곳에 달라붙지 않도록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묶여있지 않는 사슴이 묶여있지 않는 사슴이 숲속에서 모기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듯이 지혜로운 인은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동행이 있으면 쉬거나 가거나 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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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여행하는데도 항상 간섭을 받게 된다 남들이 원치 않는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동행이 있으면 유희와 활락이 따른다 또 그들에 대한 애정은 깊어만 간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지질 타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방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남을 해치려 들지 말고 무엇이든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온갖 고난을 이겨 두려움 없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출가한 처지에 아직도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출가하지 않고 집에서 수행하는 제가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흔히 있다 사방으로 돌아다니지 남을 자녀에게 집착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피진 코빌라라 나무처럼 제가 수행자의 표적을 없애버리고 집안의 굴레를 벗어나 용계의 난이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얻었다면 어떠한 난간도 극복하리니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가라 그러나 그러나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얻지 못했다면 마체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가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는 친구를 얻는 행복을 바란다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대등한 친구는 가까이 지혜야 한다 그러나 이런 친구를 만나지 못할 때는 어물을 짓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금세공이 잘 만들어낸 금세공이 잘 만들어낸 두 개의 황금팔찌가 한 팔에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금세공이 잘 만들어낸 두 개의 황금팔찌가 이와 같이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장소리와 말다툼이 일어나리라 금세공이 잘 만들어낸 두 개의 황금팔찌가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살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금세공이 잘 만들어낸 두 개의 황금팔찌가 욕망은 실러 그 백걸이 곱고 감미로우며 우리를 즐겁게 한다 그러나 한편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힌다 욕망의 대상에는 이러한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이 내게는 재앙이고 종기이고 화이며 질병이고 화살이고 공포이다 이렇듯 모든 욕망의 대상에는 그와 같은 두려움이 있는 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주의 와도의 굶절에 갈증 바람 그리고 뜨거운 햇볕과 쇠파리와 뱀 이러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연애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연애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잠시 동안의 해탈에 이를 겨를도 없다 연애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태양의 후예가 한 이 말을 명심하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서로 다투는 철학자들의 논쟁을 초월하여 진정한 깨달음의 도를 얻은 사람은 나는 지혜를 얻었으니 이제는 남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탐내지 말고 속이지 말며 칼맞지도 말고 남의 덕을 가리지도 말며 온탁과 미혹을 버리고 세상의 온갖 집착에서 허서나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외롭지 못한 것을 보고 그릇대고 굽은 곳에 사로잡힌 나쁜 친구를 멀리하라 탐욕에 빠져 게으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널리 배워 진리를 하는 생각이 깊고 현명한 친구를 가까이 하라 그것이 이익댐을 알고 은심을 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세상의 유희나 세상의 유희나 오락 또는 쾌락에 젖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라 꿈임없이 진실을 말하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아내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재산도 복식도 진척이나 모든 욕망까지도 다 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은 집착이구나 이곳에는 즐거움도 상쾌함도 적고 괴로운 뿐이다 이것은 고개를 안는 낚시이구나 이와 같이 깨닫고 지혜로운 자는 부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물속의 고기가 그물을 짓듯이 한 번 불타버린 곳에는 다시 불이 붙지 않듯이 모든 본내의 매듭을 끊어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눈을 아래로 두고 두리번거리거나 헤매지 말고 모든 감각을 억제하여 마음을 지키라 번뇌에 휙설리지 말고 번뇌에 불타지도 말고 우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번뇌에 휙설리지 말고 잎이 젖어버린 발이 찼다 나무처럼 제 과자에 모든 표적을 버리고 출가하여 가사를 걸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여러 가지 맛에 빠져들지 말고 요구하지도 말며 남을 후회하지도 말라 누구에게나 밥을 빌어먹고 어느 집에도 집착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마음속에 다섯 가지 장애물을 벗어던지고 온갖 번뇌를 버리고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으며 욕망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전에 경험했던 즐거움과 괴로움을 모두 던져버리고 또 괴락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맑고 고요한 식을 얻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최고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의 안일함을 물리치고 수행에 게으러지 말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온갖 힘과 지혜에 힘을 갖추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홀로 앉아 명상하고 모든 일에 항상 잊지마 법도에 맞도록 행동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근심인지 똑똑히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집착을 없애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봉아리도 되지 말라 강문을 닫고 마음을 안정시켜 이치를 분명히 알며 자제하고 노력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구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빨에 억새며 묻 짐승에 왕인 사자가 다른 짐승을 제압하듯이 궁폐 파고의 딴 곳에 허철을 마련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배와 고요와 동정과 해탈과 기쁨을 적당한 때를 따라 익히고 모든 세상을 저버림 없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탐욕과 혐오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속박을 끊고 목숨을 잃어도 두려워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사귀고 또한 남에게 봉사한다 오늘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보기 드물다 자신의 이익만을 아는 사람은 주하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보러 가신 스승께서는 마가다고 남산에 있는 한 폭이 뛰라고 하는 바람은 존에 계셨다 그때 밭을 갈고 있던 바람은 바라드와 잔실을 뿌리려고 오백길 쟁기를 소에 메었다 스승께서는 오전 중에 파리떼와 가사를 걸치고 밭을 갈고 있는 바람은 바라드와 잔실을 가셨다 때마침 그는 음식을 나누어주고 있었으므로 스승은 안쪽에 섰다 파라문 바라드와 잔은 음식을 받기 위해 서 있는 스승을 보고 말했다 사모니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당신도 밭을 가십시오 그리고 씨를 뿌리십시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파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갈고 뿌린 다음 먹습니다 바라문이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 곧 다마의 쟁기나 호미작대기나 소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이때 밭을 갈던 바라문 바라드와 잔은 싫어서 스승에게 여쭈었다 당신은 누구라고 자처하지만 우리는 일찍이 밭 가는 것을 보지 못했네 당신이 밭을 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나에게 믿음은 시아시오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쟁기와 함이 부끄러움은 호미자로 의지는 쟁기를 매는 줄 생각은 호미날과 작대기입니다 몸을 근신하고 말을 조심하며 음식을 절제하여 가식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을 김해는 일로 삼고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온화함이 내 소를 쟁기해서 떼어놓습니다 노력은 내 소임으로 나를 절대 자유의 경지로 실어다줍니다 울러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 그곳에 이르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 밭가리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단이슬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이런 농사를 지으면 온갖 고내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 밭을 가는 바람은 바라드와 자는 커다란 청동그릇에 우유죽을 하나 가득 담아 스승께 올렸다 고타마께서는 우유죽을 드십시오 당신은 진실로 밭을 가는 분이십니다 당신 고타마께서는 단이슬의 열매를 가져다주는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바라모니어 시르를 받은 것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르게 보는 사람들 눈 뜬 사람들의 법이 아닙니다 시르를 받은 것을 눈 뜬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바라모니어 법도를 따르는 이것이 바로 눈 뜬 사람들의 생활태도입니다 완전히 아이는 사람 위대한 성장 혼내의 더러움을 다 없애고 나쁜 행위를 소멸시켜버린 사람에게는 다른 음식을 바치십시오 그것은 마침내 공덕을 바라는 이에게 더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타마시어 이 우유죽을 주는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바라모니어 신앙 마법천들이 있는 세계에서 신인간 삼은 바라모니어 포함한 여러 중생 가운데서 완전히 아이는 사람과 그의 제자를 배놓고는 아무도 이 우유죽을 먹고 소화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모니어 이 우유죽일 생물이 없는 물속에 버리십시오 그리하여 밭을 가는 바라모니어 그 우유죽을 생물이 없는 물속에 쏟아버렸다 그런데도 우유죽을 물속에 버리자마자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이 끓어올랐다 마치 온종일 때 앞볕에 쬐어 뜨거워진 봄이 나를 물속에 넣었을 때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이 희는 것과 같았다 이때 바람은 바라드하자는 온몸이 오싹하여 두려워 떨면서 스승 곁에 다가섰다 그리고 스승의 주발에 머리를 숙이며 여쭈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굿다 마시오 훌륭한 말씀입니다. 굿다 마시오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주듯이 길일은 이에게 길을 가르쳐주듯이 또는 눈이 있는 사람은 빛을 보리라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당신 곧다 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기여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도를 닦는 수행자들의 모임에 기여합니다. 저는 곧다 마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밭을 가는 바람은 바라드하자는 부처님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았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바라드하자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홀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침내 수행의 최종적인 목표를 희생해서 깨달아 증명하고 실천하며 살았다. 태어나는 일은 이제 끝났다. 수행은 이미 완성되었다. 이제 또다시 이런 생사를 받지 않는다. 라고 깨달았다. 그리하여 바라드하자 장로는 성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대장장이 아들 준다가 말했다. 위대하고 지혜로운 성인 눈을 뜬 어른 진리의 주인 집착을 떠난 분 최고의 인간 뛰어난 마법계 전원 묻겠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수행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준다연의 종류에 수행자가 있고 다섯 번째는 없는 이라 지금 그 물음에 답하겠다. 도의 승리자 도를 말하는 사람 도에 의해 사는 사람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인이라 대장장이 아들 준다가 말했다. 눈을 뜬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 도의 승리자라 부르십니까 도를 말하는 사람은 어째서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으며 도의 승리자 도에 의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의혹을 넘어서고 고뇌를 이기고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리고 신들을 포함한 온 세계를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의 승리자라고 눈을 뜬 사람들은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 가는 것을 가장 으뜸 가는 것으로 알고 법을 쏘하고 판별하는 사람 의혹을 버리고 통효하지 않는 성인을 수행자들 중에서 둘째로 도를 말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잘 설명된 진리의 말씀인 도의 의지에 살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깊이 생각해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수행자들 중에서 셋째로 도에 의해 사는 사람이라 부른다. 능세한 계열을 잘 지키는 채 하지만 고집세가 가문을 더럽히며 오만하고 남을 속이며 자제력 없고 말 많고 그러면서도 잘난 채 하는 사람을 가리켜 도를 더럽히는 자라고 한다. 학식이 잊고 현명한 제가 수행자는 그들 내 종류의 수행자는 다이와 같다고 하라 그들을 통찰하여 그와 같음을 보더라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는 더럽혀진 것과 더럽혀지지 않은 것 깨끗하니와 깨끗하지 않은 사람 본동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고륵한 스승께서는 사와 뒤에 제따수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창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모습이 아름다운 한신이 한밤중이 지나졌다. 숲을 두루비추며 스승께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 소란 뒤 한쪽에서 서시로서 물었다. 파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곧 담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파멸에 이르는 문은 어떤 것입니까? 스승께 그것을 묻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스승은 대답하셨다. 잘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잘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한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둘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착한 사람들을 멀리하며 착한 사람들을 멀리하며 나쁜 사람이 하는 일을 좋아하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둘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셋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아무 때나 잠자는 버릇이 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버릇이 있고 분발하여 정진하지 않고 게으르며 골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셋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넷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풍족하게 살고 있으면서 늘 과병든 부모는 돌보지 않는 사랑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넷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다섯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파라문이나 사문 또는 다른 곳이 가는 일을 거짓말로 속인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여섯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먹을 것이 풍격한 사람이 그것을 혼자서만 독자지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일곱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파멸의 문입니다. 폈構의BUH 파멸의 문이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파멸의 문입니다. 파멸의 문이 이곳이 일곱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여덟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여자에게 미치고 술과 도박에 빠져보는 대로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곳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곳이 여덟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여덟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놀아나고 남의 아내와 어울린다면 이곳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곳이 여덟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여덟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한창 때가 지난 남자가 긴발 열매처럼 불룩한 적 가슴을 가진 젊은 여인을 유혹하고 그녀에 대해 질투하는 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곳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곳이 여덟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여덟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술과 고기 맛에 빠져 재물을 이쁘게 쓰는 여자나 남자에게 집안일을 맡긴다면 이곳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덟번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여덟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그 셔틀의 아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혼세는 작은데 욕망만 커서 이 세상에서 왕위를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세상의 난이와 같은 파멸의 문이 있다는 것을 잘 살펴 현자와 성자들은 진리를 보고 행복한 세계에 이른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고룩한 스승께서는 사마티에 짓다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창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스승께서는 오전에 파리대와 가사를 걸치고 밥을 빌러 사와티에 들어가셨다. 그때 불을 섬기는 바람은 파라드와 잘 집에는 성화가 켜지고 재물이 올려져 있었다. 스승께서는 사마티에 거리에서 탁발하면서 그의 집에 가까이 가셨다. 불을 섬기는 바람은 파라드 바자는 스승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더니 말했다. 깎아지마 거기 있거라 온토리 사문아 거기 멈춰라. 천한 놈아 거기 섰거라. 이렇게 당한 스승께서는 불을 섬기는 바람은 파라드 바자에게 말씀하셨다. 바람은 이어도 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 잠으로 천한 사람인지 알고나 있어. 두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 곧 담아요 나는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을 알지 못합니다. 곧 담아요 나는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곧 담아요 나는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잘 들으시오 내가 말해 주겠소. 네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불을 섬기는 바람은 파라드 바자는 스승께 대답했다. 스승은 말씀하셨다 하를 잘래고 원안을 쉽게 품으며 성질이 못된 남의 미덕을 덮어버리고 그릇된 생각으로 음모를 꾸미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한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두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이 세상에 있는 생물을 헤치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시골과 도시를 파괴하고 공격하여 독재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마을에서나 숲에서나 남의 꽃을 훔치려는 생각으로 일을 취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빛이 있어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으면 당신에게 언제 빚진 일이 있느냐고 발뺌을 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얼마 안 되는 물건을 탐내어 행인을 살해하고 그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증인으로 불려나갔을 때 자신의 이익이나 남을 위해 또는 재물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때로는 폭력을 쓰거나 또는 서로 눈이 맞아 친척이나 친구의 아내와 놀아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가진 재산이 풍족하면서도 늙고 병든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부모 형제 자매 부모 형제 자매 또는 괴물을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상대가 이익대는 일을 물었을 때 불리하게 가르쳐 주거나 숨긴 일을 발설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나쁜 일을 하면서 아무도 자기가 한 일을 모르기를 바라며 숨기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남의 집에 갔을 때는 용승한 대접을 받았으며 그쪽에서 손님으로 왔을 때는 이유로서부터 보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바라문이나 사문 또는 걸식하는 사람 그를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바라문이나 사문에게 욕하며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어리석음에 이끌려 변변치 않는 물건을 담내어 사실이 아닌 이를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무시하며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비굴해진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남을 괴롭히고 욕심이 많으며 인색하고 덕도 없으면서 존경을 받으려 하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개다른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개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출가자나 재가수 행자들을 얼뜻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사실은 알아한도 아니면서 알아하니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전우주의 도둑이오.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천한 사람이오. 내가 당신에게 말하니로 한 사람들은 모두 참으로 천한 사람이오.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오. 태어나면서부터 바람이 되는 것도 아니오.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람운도 되는 것이오. 나는 한 사람을 예로 들겠으니 이곳으로 내 말뜻을 알아들으시오. 짠다라 족의 아들이며 계획적 마땅가로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 있었소. 그 마땅가는 얻기 어려운 세상의 명예를 얻었소. 많은 왕족과 바람운들이 그를 섬기려고 모여들었소. 그는 신들의 길 돌아온 먼지를 떨어버린 성스러운 길에 들어섰으며 탐욕을 버리고 범천의 세계에 가게 되었소. 천한 태생인 그가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소. 배달을 외는 자의 집에서 태어나 배달의 글귀에 친숙한 바람운들도 때로 나쁜 행위에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소. 이와 같이 되면 현세에서는 비난을 받고 내세에서는 나쁜 곳에 태어나오. 신분이 높은 태생도 그들이 나쁜 곳에 태어나는 것을 그리고 기난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소. 날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오. 날때부터 바람운이 되는 것도 아니오. 오로지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람운도 되는 것이오.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불을 섬기는 바람은 바라드바자는 스승께 말했다.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주듯이 길은 이에게 길을 가르쳐주듯이 또는 눈이 있는 사람은 빛을 볼 것이다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당신 못 담아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지행을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귀을 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돌을 닦는 수행자의 모임에 귀을 합니다. 당신 못 담아께서는 저희들을 제가 수행자로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기의하겠습니다. 선한복을 잘 실천하여 적정의 경제를 얻고자 하느니는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며 온화하고 부드럽고 겸손해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공양하기 쉽고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간소하며 감관은 고요하고 지혜로우며 교만하거나 탐착하지 말아야 한다. 현자들이 비난할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며 모든 중생들이 얼룩하고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살아있는 생명은 그 어떤 것이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길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작거나 고대하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가깝거나 멀거나 이미 있거나 앞으로 태어날 이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어디에 서건 누구에게든 다른 일을 속이거나 없인 야기거나 없인 야기거나 미움과 분노로 서로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한다.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은 목숨을 다해 보호하듯이 모든 영생들에게 한량없는 자해를 키워나가야 한다. 또한 온 세상에 대해 위로 아래로 그리고 사방으로 권림없이 원앙과 증오를 뛰어넘어 무량한 자해를 가득 채워나가야 한다. 서 있거나 걷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깨어 있느냐 자해의 마음을 굳게 새기는 것 이것이 진정 거룩한 삶이라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계행과 바른 견해를 갖추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다시는 유네에 못해 들지 않을 것이다. 지렁야 차가 말했다 오늘은 보름포살날이다 눈부신 밤이 가까워졌다 자세상에서도 뛰어난 스승 꽃다마를 만나러 가죠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의 마음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편히 안정되어 있을까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의 생각은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을까 지렁야 차가 말했다 지렁야 차는 대답했다 그분의 마음은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편히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분의 생각은 스스로를 잘 자제할 수 있다 설산야 차가 말했다 그는 주지 않는 것은 가지려 하지 않을까 그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려 하지 않을까 그는 게으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는 명상을 멈추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는 명상을 멈추고 있지 않을까 그분은 가지려 하지 않는다 그분은 산 것은 죽이려 하지 않는다 그분은 게으르지 않다 눈을 뜬 사람은 명상을 멈추지 않는다 설산야 차가 말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거친 욕설을 하지 않을까 이간질을 하지 않을까 지랑야 차가 말했다 지랑야 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 거친 욕설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 이간질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 이간질을 하지 않는다 설산야 차가 말했다 설산야 차가 말했다 그는 욕망의 괴락에 빠지는 일은 없을까 그의 마음은 온도 꺼지 않을까 그의 마음은 온도 꺼지 않을까 그의 마음을 방황에서 벗어났을까 그리고 모든 사물을 똑똑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을까 지랑야 차가 말했다 지랑야 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욕망의 괴락에 빠지지 않는다 그분의 마음은 훈탁하지 않다 모든 방황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명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설산야 차가 말했다 그는 밝은 지혜를 갖추고 있을까 그의 행동은 순수할까 그는 온갖 뻔내의 때를 소멸해버렸을까 이제 또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을까 지랑야 차는 대답했다 지랑야 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밝은 지혜를 갖추었다 그분의 행동은 순수하다 그분은 온갖 뻔내의 때를 소멸해버렸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는 일이 없다 설산야 차가 말했다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밝은 지혜와 맑은 수행을 갖추고 있는 그를 그대가 잔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밝은 지혜와 맑은 수행을 갖추고 있는 그를 그대가 따라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곧 다말을 만나러 가자 성산야차가 말했다 그 성인의 정강이는 영양과 같이 여의고 가물다 그분은 지혜롭고 많이 먹지 않으며 탐욕스럽지 않고 숲속에서 조용히 사색하고 있다 자 우리는 곧 다말을 만나러 가자 욕망을 돌아보는 일 없이 마치 사자처럼 코끼리처럼 홀로 가는 그에게 우리는 물어보자 죽음의 멍에서 벗어나는 길을 투야차가 함께 말했다 열어 보이는 분 풀어서 밝히는 분 모든 사물의 궁극에 이르거 원망과 두려움을 조월하여 눈을 뜬 곳 다맞게 우리는 물어보자 성산야차가 물었다 세상은 무엇으로 인해 생겨났습니까 무엇으로 인해 사랑하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으며 또 무엇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설산에 사는 자여 요소까지의 것으로 인해 세상은 생겨났고 여섯 가지 곳으로 인해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은 여섯 가지 곳에 집착하고 있으며 또 그 여섯 가지 곳에 괴로워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한다는 그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다섯 가지 욕망의 대상이 있고 의지의 대상은 그 여섯 번째이다 그런 것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난다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이와 바치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대들에게 사실대로 밝혔다 이 일을 나는 그대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이 세상에서 벗어난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거센 흐름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큰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항상 괴열을 몸에 지니고 지혜가 있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안으로 살피고 영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건너기 어려운 고센 흐름을 능히 건널 수 있다 권능의 욕망에서 권능의 욕망에서 떠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괴락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깊은 바다에 가라앉지 않을 수 있다 설산야차는 자기 동료들에게 말했다 지혜가 깊고 심오한 뜻을 깨닫고 아무것도 같지 않고 육체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천상의 길을 가는 저 위대한 선인을 보라 명성이 높고 명성이 높고 심오한 뜻을 깨닫고 지혜를 가르쳐주고 욕망의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알고 거룩한 길을 가는 저 위대한 선인을 보라 오늘 우리는 눈부신 태양을 보고 아름다운 새벽을 만나 상쾌한 기분으로 새 날을 맞이했다 거센 흐름을 건너 벗내의 때가 묻지 않은 깨달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여기 일천이나 되는 야차의 무리들은 초능력이 있고 명성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은 모두 당신께 귀의합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돕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산에서 산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 개달은 분과 진리을 위대함에 예배드리면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거룩하신 스승께서는 그 눈을 날이고 알라와 까야차의 처소에 오물고 계셨다 그때 알라와 까야차가 밖에서 돌아왔다 돌아와 스승에게 물었다 사모니여 나가주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나가셨다 또야 차는 말했다 사모니여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들어가셨다 또야차가 말했다 사모니여 또다시 알아왔다 또다시 올라왔다 야차가 말했다 사모니여 나가주시오 좋다 또다시 올라왔까 좋다 친구여 스승은 다시 나가셨다 또야차가 말했다 사모니여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또 들어가셨다 세 번째 또 알라와카 야차가 스승에게 말했다 사문이야 나가주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나가셨다 또다시여 찬한 말했다 사문이야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들어가셨다 네 번째 또 알라와카 야차가 말했다 사문이야 나가주시오 그러자 스승은 대답하셨다 나는 도나가지 않겠다 내 할 일이나 해라 야차가 말했다 사문이야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제게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붙잡아 겐지스강 건너로 내던지겠소 스승은 대답하셨다 친구여 신 악마 범천을 포함한 세계에서 그리고 사문 바람은 신인간을 망하한 모든 살아있는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붙잡아 겐지스강 건너로 내던지 만한 차를 나는 보지 못했노라 친구여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보라 할라와 까야 찬한 스승에게 다음에 시로서 여쭈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또한 선행이 악악을 가져옵니까 맞중에서 참으로 맛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을 세상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이 세상에서 믿음이 어떤가 하는 재산이다 덕행이 두터면 안락을 가져오고 진실이야말로 맛중의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무엇으로 생사의 거센 흐름을 건넙니까 무엇으로 바다를 건너며 무엇으로 고통을 극복합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그리고 무엇으로 완전히 맑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신앙의 힘으로 거센 흐름을 건너고 정진으로 바다를 건너며 근면으로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지혜로서 완전히 맑고 깨끗해진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제물을 얻고 어떻게 해서 명성을 떨치며 어떻게 해서 친구를 사귑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갔을 때 걱정이 없겠습니까 성자들이 열반을 얻는 이치를 믿고 부지런히 배우면 그 가르침을 들으려는 열망에 의해서 지혜를 얻는다 적절하게 일을 하고 참을성 있게 노력하면 재물을 얻는다 성실을 다하면 명성을 떨치고 베풍으로서 친구를 사귄다 친구를 사귄다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성실과 자제와 인내와 백범 이 네 가지 덕이 있으면 그는 저 세상에 가서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만일 이 세상의 성실과 자제와 인내와 백범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놀리사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물어 보라 야차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다시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널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세상에 이익되는 일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분께서 달라미의 살로 오신 것은 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저는 남에게 베풀면 어째서 이대한 열매가 얻어지는 거를 알았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시골로 도시에서 도시로 돌아다니겠습니다 깨달은 분과 진리의 위대함에 예배드리면서 곧거나 서고 앉거나 눕고 몸을 구부리거나 변다 이것은 육체의 노동이다 이 몸은 뼈와 힘줄로 연결되어 있고 살과 살갗으로 덮여 있어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다 이 몸에 내부는 위와 장과 감 방광심장 폐장심장 피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콧물 진땀 지방 피관절에 담즙 기름 등이 있다 또 이 몸의 아홉 구멍에 서는 끊임없이 호물이 나온다 눈에서는 눈곱 귀에서는 귀지 코에서는 콧물 입에서는 침과 가래 그리고 온몸에 서는 땀과 떼가 나온다 또 머릿속을 빈 곳은 뇌수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지에 이끌려서 이런 육신을 깨끗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또 죽어서 쓰러졌을 때는 몸이 부어서 곰푸르게 되고 무덤에 버려져 친척도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 개나 여우 늑대 벌레들이 파먹고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날 짐승이 조아먹는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수행자는 깨달은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는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저 죽은 시체들 얼마 전까지는 살아있는 내 몸뜸이와 같은 것이었다 살아있는 이 몸도 언젠가는 죽은 자 시체처럼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알고 안팎으로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세상에서 육체의 욕망을 떠난 지혜로운 수행자는 죽지 않고 평화롭고 멸하지 않는 열반의 경제에도 달한다 인간의 몸은 부정하고 악취를 풍김으로 꽃이나 향으로 은폐되어 있다 그렇지마는 가도물로 가득 차있어 여기저기서 그것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몸뚱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스스로 잘난 체하거나 남을 무시한다면 그는 눈먼 소경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그는 눈먼 소경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더러운 먼지가 긴다 그러므로 친함도 없고 가정생활도 없다면 그것이 바로 성인의 생활이다 이미 도단한 본래의 싹을 잘라버리고 새로 심지 않고 지금 생긴 본래를 잘라버리고 새로 심지 않고 지금 생긴 본래를 기르지 않는다면 이 홀로 가는 사람을 성인이라 부른다 저 위대 한 성인은 절대 평화의 경제를 본 것이다 모든 곳 내가 일어나는 근본을 살펴 그 원인을 헤아려 알고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기르지 않는다며 그는 참으로 삶과 죽음을 뛰어넘은 절대 평화의 세계를 바라본 성이다 그는 이미 망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 궁에 빠진 자의 무리 속에 끼지 않는다 모든 집착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탐욕을 떠나 욕심이 없는 성인은 무엇을 하려고 따로 구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절대 평화의 세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알며 지극히 지혜롭고 여러 가지 사물에 더럽혀지지 않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집착을 끊어 해탈한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지혜의 힘이 있고 계율과 맹세를 잘 지키고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고 병상을 즐기며 생각이 깊고 집착에서 벗어나 거칠지 않고 벗어낼 때가 못지않은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홀로 걸어가고 게으르지 않으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덮이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남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거나 욕을 하더라도 목욕하는 강가의 기둥처럼 태어나고 육체의 욕망을 떠나 모든 감각을 잘 다스리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배를 짜는 북처럼 곱고 편안하게 서서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스스로를 자세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젊었을 땐 아중년이 되어서도 자신을 없지 한다 그는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남한테서 괴로움을 받지도 않는다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남이 주는 것으로 생활하고 새 음식이거나 먹던 음식이거나 또는 먹고 남은 찌꺼기를 벗들어도 먹을 것을 준 사람을 칭찬하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고 화를 내어 욕하지도 않는 사람 천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성의적적을 끊고 어떤 젊은 여성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교만하지도 교만하지도 태만하지도 않은 그래서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세상을 잘 알고 최고의 진리를 보고 거센 흐름과 바다를 건넌 사람 속박을 끊어버리고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혼낼 때가 묻지 않은 사람 현자들은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추마하니와 집에 있는 이는 고초와 생활양식이 같지 않다 집에 있는 이는 처자를 부양하지만 계율을 잘 지키느니 출가자는 무엇을 보아도 내 것이라는 한집작이었다 집에 있는 이는 남의 목숨을 해치고 절제하기 어렵지만 성인은 자제하고 항상 남의 목숨을 보호한다 항상 남의 목숨을 마치 하늘을 나는 목이 푸른 공작사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백주를 따를 수 없는 것처럼 집에 있는 이는 새 속을 떠나 숲 속에서 명상하는 수행자에게 미치지 못한다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침이는 화를 사기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연못에 핀 연꽃을 물속에 들어가 꺾듯이 육체오의 욕망을 멀끔히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넘쳐 흐르는 집착의 물줄기를 남김없이 말려버린다 남김없이 말려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고생물줄기가 갈대로 만든 연약한 다리를 무너뜨리듯 교만한 마음을 남김없이 없애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무화과 나무 숲에서는 꽃을 찾아도 얻을 수 없듯이 모든 존재를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안으로는 성냄이 없고 밖으로는 세상의 북의 영화를 초월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참념을 참념을 넘김없이 불살라 없애고 마음을 잘 다듬은 수행자는 이 세상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참념을 모두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버린다 저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더듬다는 것을 아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더듬다는 것을 다 더듬다는 것을 탐욕에서 탐욕에서 떠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더듬다는 것을 알아 육체의 욕망에서 떠난 수행자는 뱀이 묵은 허물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뱀이 묵은 허물을 다 버린다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더듬다는 것을 알아 허리 속은 집착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벗어버리듯이 나쁜 버릇이 저금도 없고 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에서 다시 완성할 인연이 되는 그 번뇌에서 생기는 것을 조금도 같지 않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우리 우리들을 생존해 울고 매는 것은 집착이다 그 집착을 조금도 같지 않은 같지 않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다섯 다섯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고 번뇌와 의혹을 울리쳐 괴로움을 벗어던진 수행자는 이 세상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뱀이 묵은 허물을 베무이 독이 뱀이 Receihu 내 삶의 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연못에 핀 연꽃을 물속에 들어가 꺾듯이 육체요의 욕망을 말끔히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넘쳐 흐르는 집착의 물줄기를 남김없이 말려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코샛물줄기가 갈대로 만든 연약한 다리를 무너뜨리듯 교만한 마음을 남김없이 없애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무화과 나무 숲에서는 꽃을 찾아도 꽃을 찾아도 얻을 수 없듯이 모든 존재를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안으로는 성냄이 없고 밖으로는 세상의 북의 영화를 초월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참념을 넘김없이 불살라 참념을 넘김없이 불살라 없애고 마음을 잘 다듬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너무 빨리 달리거나 너무 빨리 달리거나 너무 빨리 달리거나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참념을 모두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더듬다는 것을 아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udah p proszę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너무 더 빨리 달리거나 قد 그래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덕없다는 것을 알아 탐욕에서 떠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덕없다는 것을 알아 육체의 욕망에서 떠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덕없다는 것을 알아 미움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덕없다는 것을 알아 어리석은 집착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나쁜 버릇이 나쁜 버릇이 저금도 없고 나쁜 버릇이 저금도 없고 악의 뿌리를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에서 다시 완성할 인연이 되는 그 본내에서 생기는 것을 조금도 같지 않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5. 우리들을 생존해 것 같지 않은 SDUN 도덕없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뱀이 묵은 unto 벗어버리듯이 다섯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고 번뇌와 의혹을 물리쳐 괴로움을 벗어 던진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취미는 화를 속이는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연못에 핀 연꽃을 물속에 들어가 벗듯이 육체의 욕망을 멀끔히 끊어버린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넘쳐 흐르는 집착의 물줄기를 남김없이 말려버린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코샛 물줄기가 갈대로 만든 연약한 다리를 무너뜨리듯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무화과 나무 숲에서는 꽃을 찾아도 얻을 수 없듯이 모든 존재를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는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참념을 벗어버리듯이 참념을 넘김없이 불살라 없애고 마음을 잘 다 버린다 참념을 넘김없이 불살라 없애고 마음을 잘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참념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참념을 모두 끊어버린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덕없다는 것을 아는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덕없다는 것을 알아 탐욕에서 떠난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덕없다는 것을 알아 육체의 육체의 욕망에서 떠난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덕없다는 것을 알아 미움에서 벗어난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덕없다는 것을 알아 어리석은 집착에서 벗어난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나쁜 버릇이 나쁜 버릇이 적음도 없고 나쁜 버릇이 적음도 없고 악의 이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에서 다시 완성할 인연이 되는 그 번뇌에서 생기는 것을 조금도 같지 않은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우리들을 생존해 울고 매는 것은 집착이다 그 집착을 조금도 같지 않은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다섯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고 번뇌와 의혹을 울리 저 괴로움을 벗어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취미는 화를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연못에 핀 연꽃을 물속에 들어가 꺾듯이 육체요의 욕망을 말끔히 끊어버린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넘쳐 흐르는 집착의 물줄기를 남김없이 말려버린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코샛 물줄기가 갈대로 만든 연약한 다리를 무너뜨리듯이 교만한 마음을 남김없이 없애버린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모든 존재의 모든 존재를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는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안으로는 성냄이 없고 밖으로는 세상이 우리 북의 영화를 초월한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참념을 남김없이 불살락 없애고 마음을 잘 닫으면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참념을 남김없이 불살락 없애고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하늘이지도 않고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덧없다는 것을 알아 탐욕에서 떠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덕없다는 것을 알아 육체의 욕망에서 떠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덕없다는 것을 알아 미움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덕없다는 것을 알아 오리석은 집착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나쁜 버릇이 적음도 없고 악의 이뿌리를 악의 이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에서 다시 완성할 인연이 되는 그 벗어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우리들을 생존해 울고 매는 것은 집착이다 그 집착을 조금도 갖지 않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다섯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고 벗어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나는 이미 밥도 지었고 우유도 짜놓았습니다 마희방변에서 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운막 지붕에는 이영을 덮어놓았고 집안에는 불을 지펴놓았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스승이 대답하셨다 나는 속내지 않고 마음의 끈질긴 미혹도 벗어버렸다 마희 강변에서 하루 밤을 쉬리라 내 운막에는 아무것도 걸쳐 놓지 않았고 탐력의 불은 남김없이 꺼버렸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목이나 쇠파리도 없고 소들은 들판에 유거진 풀을 뜯어먹으며 비가 와도 견뎌낼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스승은 대답하셨다 내 뜻목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다 욕망의 고샌 흐름에도 끝도 없이 건너 벌써 피안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땜목이 소용없노라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내 아내는 착하고 허용심이 없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도 항상 내 마음에 흡족합니다 그녀에게 그 어떤 나쁜 점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스승은 대답하셨다 내 마음은 내게 순정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오랜 소양으로 잘 다스려졌다 내게는 그 어떤 나쁜 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신이여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나는 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은 모두 다 건강합니다 그들에게 그 어떤 나쁜 점이 있다는 말도 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스승은 대답하셨다 스승은 대답하셨다 그러니 신이여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비를 뿌리소서 비를 뿌리소서 비를 뿌리소서 비를 뿌리소서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비를 뿌리소서 비를 뿌리소서 그러니 신이여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비를 뿌리소서 나는 다시 인간의 못해 비를 뿌리소서 나는 다시 인간의 모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비를 뿌리소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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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이것은 한글자막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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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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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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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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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주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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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의 욕망을 떠나 모든 감각을 잘 다스리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패를 짜는 북처럼 곱고 편안하게 서서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스스로를 자제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젊었을 땐 아중년이 되어서도 자신을 억지한다. 그는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남한테서 괴로움을 받지도 않는다.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남이 주는 것으로 생활하고 새 음식이거나 먹던 음식이거나 또는 먹고 남은 찌꺼기를 벗들어도 먹을 것을 준 사람을 칭찬하지도 않고 화를 내어 욕하지도 않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성의 접촉을 끊고 어떤 젊은 여성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교만하지도 태만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세상을 잘 알고 최고의 진리를 보고 거센 흐름과 바다를 건넌 사람 속박을 끊어버리고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혼낼 때가 묻지 않은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혼낼 때가 묻지 않은 사람 주마하니와 집에 있는 이는 고처와 생활 양식이 같지 않다. 집에 있는 이는 처자를 부양하지만 계율을 잘 지키는 이 출가자는 무엇을 보아도 내 것이라는 짓작이 없다 집에 있는 이는 남의 목숨을 해치고 절제하기 어렵지만 성인은 자제하고 항상 남의 목숨을 보호한다 마치 하늘을 아는 목이 푸른 공작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백조를 따를 수 없는 것처럼 집에 있는 이는 새 속을 떠나 숲속에서 명상하는 수행자에게 미치지 못한다 해물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취미는 화를 속이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연못에 핀 연꽃을 물속에 들어가 꺾듯이 육체오의 욕망을 말끔히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넘쳐 흐뭇듯이 넘쳐 흐르는 집착의 물줄기를 넘쳐 흐르는 집착의 물줄기를 남김없이 말려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코센 물줄기가 갈대로 만든 연약한 다리를 무너뜨리듯 교만한 마음을 남김없이 없애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무화과 나무 숲에서는 꽃을 찾아도 얻을 수 없듯이 모든 존재를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참념을 남김없이 불살라 없애고 마음을 잘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참념을 모두 끊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둑다는 것을 아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둑다는 것을 알아 탐욕에서 떠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다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둑다는 것을 알아 육체의 욕망에서 또 떠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다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둑다는 것을 알아 어리석은 집착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나쁜 버릇이 저금도 없고 악의 이뿌리를 성들일체 뽑아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에서 다시 완성할 인연이 되는 그분 내에서 생기는 것은 조금도 조금도 같지 않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우리들을 우리들을 생존해 우리들을 생존해 울고 매는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다섯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고 건네와 의혹을 울리쳐 울리쳐 괴로움을 벗어던진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취미는 화를 사기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연못에 핀 연꽃을 물속에 들어가 꺾듯이 육체요의 욕망을 멀끔히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넘쳐 흐르는 집착의 물줄기를 남김없이 말려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고생물줄기가 갈 때로 만든 연약한 다리를 무너뜨리듯 교만한 마음을 남김없이 없애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무화과 나무 숲에서는 꽃을 찾아도 얻을 수 없듯이 모든 존재를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안으로는 안으로는 성냄이 없고 밖으로는 세상의 북의 영화를 불쌍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참념을 참념을 넘김없이 불살라 없애고 마음을 잘 다 다듬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참념을 모두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더듬다는 것을 아는 수행자는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다 버린다 너무 빨리 달리거나 흥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더듬다는 것을 알아 탄력에서 떠난다 탄력에서 떠난 수행자는 탄력에서 떠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이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더듬다는 것을 알아 미움에서 벗어난 남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 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래곤 하늘이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둑다는 것을 알아 어리석은 집착에서 벗어난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 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나쁜 버릇이 적음도 없고 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 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에서 다시 완성할 인연이 되는 그본내에서 생기는 것은 조금도 같지 않은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 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우리들을 생존해 울고 매는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우리들을 생존해 울고 매는 것은 집착이다 그 집착을 조금도 갖지 않은 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 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다섯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다섯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고 벗어버리와 의혹을 물리쳐 괴로움을 벗어던 진수행전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 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듯이 연못에 핀 연꽃을 물속에 들어가 꺾듯이 육체위의 욕망을 말끔히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 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넘쳐 흐르는 집착의 물줄기를 남김없이 말려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 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코샌물줄기가 갈대로 만든 연약한 다리를 무너뜨리듯 교만한 마음을 남김없이 없애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 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무화과 나무 숲에서는 꽃을 찾아도 꽃을 찾아도 얻을 수 없듯이 모든 존재를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 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안으로는 성냄이 없고 밖으로는 세상의 북의 영화를 초월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 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 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참념을 넘김없이 불살로 파 버린다 마음을 잘 다다듬다 참념을 넘김없이 불살로 파 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 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 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참념을 모두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 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 버린다 파 버린다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둑다는 것을 아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 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 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도 파 버린다 이 세상도 파 버린다 저 세상도 파 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리거나 이 세상도 파 버린다 이 세상도 파 버린다 이 세상도 파 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둑다는 것을 알아 미움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파 버린다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파 버린다 배미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너무 빨리 달리거나 너무 빨리 달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둑 따는 것을 알아 어리석은 집착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 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나쁜 버릇이 적음도 없고 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 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에서 다시 완성할 인연이 되는 그본내에서 생기는 것을 조금도 같지 않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 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우리들을 생존에 올리고 매는 것은 집착이다 그 집착을 조금도 같지 않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 다 버린 다 뱀이 묵은 허물을 다 버린 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연못에 핀 연꽃을 물속에 들어가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집착의 물줄기를 남김없이 남김없이 말려 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 다 버린 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코샛 물줄기가 갈대로 만든 연약한 다리를 무너뜨리듯 교만한 마음을 남김없이 없애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 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무화과 나무 숲에서는 꽃을 찾아도 얻을 수 없듯이 이 모든 존재를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 다 뱀이 묵은 허물을 다 버린 다 뱀이 묵은 허물을 다 버린 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참념을 남김없이 참념을 남김없이 불살라 없애고 마음을 잘 다 다 버린 다 뱀이 묵은 허물을 다 버린 다 뱀이 묵은 허물을 다 뱀이 묵은 허물을 다 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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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뱀이 묵은 허물을 잊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덧없다는 것을 알아 육체의 욕망에서 떠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덧없다는 것을 알아 미움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너무 빨리 달거나 느리지도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덧없다는 것을 알아 어리석은 집착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나쁜 버릇이 조금도 없고 나쁜 버릇이 조금도 없고 악의 뿌리를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세상에서 다시 완성할 인연이 되는 그분 내에서 생기는 것을 조금도 같지 않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타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우리들을 생존해 울고 매는 것을 집착이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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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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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완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모든 본내의 매듭을 끊어버리고 무소의 꼴처럼 혼자서 가라 눈을 아래로 두고 두리번거리거나 헤매지 말고 모든 감각을 억제하여 마음을 지키라 본내에 휙설리지 말고 본내에 불타지도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잎이 져버린 빨이 찼다 나무처럼 재가자의 모든 표적을 버리고 출가하여 가사를 걸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여러가지 맛에 빠져들지 말고 요구하지도 말며 남을 후회하지도 말라 누구에게나 밥을 빌어먹고 어느 집에도 집착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마음속에 다섯가지 창에 물을 벗어던지고 온갖 본내를 버리고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으며 욕망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욕망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욕망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욕망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맑고 고요한 식을 얻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최고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의 안일함을 물리치고 수행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수행에 게으르지 말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온갖 힘과 시혜에 힘을 갖추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홀로 앉아 명상하고 모든 일에 항상 잊지마 법도에 맞도록 행동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근심인지 똑똑히 열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집착을 없애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봉아리도 되지 말라 강문을 닫고 마음을 안정시켜 이치를 분명히 알며 자제하고 노력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돌어 피지 않는 연구처럼 진흙에 돌어 피지 않는 연구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빨의 뿔처럼 이빨에 억새며 묻 짐승의 왕인 사자가 다른 짐승을 제압하듯이 공폐파고의 딴 곳에 허철을 마련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배와 고요와 동정과 해탈과 기쁨을 적당한 때를 따라 익히고 모든 세상을 저버림 없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탐욕과 혐오와 어리석음을 탐욕과 혐오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속박을 끊고 옥숨을 잃어도 두려워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사귀고 또한 남에게 봉사한다 오늘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보기 드물다 자신의 이익만을 아는 사람은 추하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보러 가신 스승께서는 마가다고 남산에 있는 한 폭이 띠라고 하는 바람은 존에 계셨다 그때 밭을 갈고 있던 바람은 바라드와 잔 씨를 뿌리려고 오백길 쟁기를 소에 메었다 스승께서는 오전 중에 파리떼와 가사를 걸치고 밭을 갈고 있는 바람은 바라드와 잔에게로 가셨다 때마침 그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음으로 스승은 안쪽에 섰다 파라문 바라드와 잔은 음식을 받기 위해 서 있는 스승을 보고 말했다 사모니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당신도 밭을 가십시오 그리고 씨를 뿌리십시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파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갈고 뿌린 다음 먹습니다 바라문이 말했다 꽃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라고 하십니까 이때 밭을 갈던 바라문 바라드와 잔은 칠어서 스승에게 여쭈었다 당신은 농구라고 자처하지만 우리는 일찍이 밭 가는 것을 보지 못했네 당신이 밭을 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나에게 믿음은 시야시오 시야시오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쟁기와 함이 부끄러움은 호미자로 의지는 쟁기를 매는 줄 생각은 호미널과 작대기입니다 몸을 근신하고 말을 조심하며 음식을 절제하여 가식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을 김해는 일로 삼고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온화함이 내 소를 쟁기해서 떼어놓습니다 노력은 내 소임으로 나를 절대 자유의 경지로 실어다 줍니다 물러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 그곳에 이르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 박가리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단 이슬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이런 농사를 지으면 온갖 고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 밭을 가는 바람은 바라드와 자는 커다란 청동그릇에 우유죽을 하나 가득 담아 스승께 올렸다 고따마께서는 우유죽을 드십시오 당신은 진실로 밭을 가는 분이십니다 당신 고따마께서는 단 이슬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바라모니어 시류를 버든 것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르게 보는 사람들 눈 뜬 사람들의 법이 아닙니다 시류를 버든 것을 눈 뜬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바라모니어 법도를 따르는 이것이 바로 눈 뜬 사람들의 생활태도입니다 완전히 아이는 사람 위대한 성자 헌뇌의 더러움을 다 없애고 나쁜 행위를 소멸시켜버린 사람에게는 다른 음식을 바치십시오 그것은 마침내 공독을 바라는 이에게 더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곧 다 마시어 이 우유죽을 주면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바라모니어 신앙 마범천들이 있는 세계에서 신인간 삼은 바라모니어 포함한 여러 중생 가운데서 완전히 아이는 사람과 그의 제자를 빼놓고는 아무도 이 우유죽을 먹고 소화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모니어 이 우유죽일 생물이 없는 물속에 버리십시오 그리하여 밭을 가는 바라모니어 바라모니어 그 우유죽을 생물이 없는 물속에 쏟아 버렸다 그런데도 그 우유죽을 물속에 버리자마자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이 끓어올랐다 마치 온종일 때 앞볕에 쬐어 뜨거워진 봄이 나를 물속에 넣었을 때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이 희는 것과 같았다 이때 바람은 바라드하자는 온몸이 오싹하여 두려워 떨면서 스승 곁에 다가섰다 그리고 스승의 주발에 머리를 숙이며 여쭈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웃다 마시오 훌륭한 말씀입니다 웃다 마시오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주듯이 길일은 이에게 길을 가르쳐주듯이 또는 눈이 있는 사람은 빛을 보리라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당신 고 따 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기여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돌을 닦는 수행자들의 모임에 기여합니다 저는 고 따 마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밭을 가는 바람은 바라드와 자는 부처님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았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바라드와 자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홀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침내 수행의 최종적인 목표를 희생해서 깨달아 증명하고 실천하며 살았다 태어나는 일은 이제 끝났다 자수행은 이미 완성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또다시 이런 생사를 받지 않는다 라고 깨달았다 그리하여 바라드와 자장루는 성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태장장이 아들 준다가 말했다 위대하고 지혜로운 성인 눈을 뜬 어른 진리의 주인 집착을 떠난 분 최고의 인간 뛰어난 마법계 저는 묻겠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수행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준다요 네 종류에 수행자가 있고 다섯 번째는 없는 이라 지금 그 물음에 답하겠다 도의 승리자 도를 말하는 사람 도에 의해 사는 사람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이니라 대장장이 아들 준다가 말했다 눈을 뜬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도 승리자라 부르십니까 도를 말하는 사람은 어째서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으며 도에 의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의혹을 넘어서고 고뇌를 이기고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리고 신들을 포함하여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의 승리자라고 눈을 뜬 사람들은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 가는 것을 가장 으뜸 가는 것으로 알고 법을 손하고 판별하는 사람 의혹을 버리고 통효하지 않는 성인은 수행자들 중에서 둘째로 도를 말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잘 설명된 진리의 말씀인 도의 의지에 살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깊이 생각해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수행자들 중에서 셋째로 도에 의해 사는 사람이라 부른다 능세한 계열을 잘 지키는 채 하지만 고집새가 가문을 더럽히며 오만하고 남을 속이며 자제력 없고 말 많고 그러면서도 잘난 채 하는 사람을 가리켜 도를 더럽히는 자라고 한다 학식이 있고 현명한 제가 수행자는 그들 내 종류의 수행자는 다 이와 같다고 하라 그들을 통찰하여 그와 같음을 보더라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는 더럽혀진 것과 더럽혀지지 않은 것 깨끗한 이와 깨끗하지 않은 자를 혼동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고룩한 스승께서는 사와 뒤에 제따수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창자의 동산에 계셨다 창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모습이 아름다운 한신이 한 밤중에 지나쳤다 수벌 두루비추며 스승께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 서란디 한쪽에 서서 하시로서 물었다 파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호따맞게 여쭈어보겠습니다 파멸에 이르는 문은 어떤 것입니까 스승께 그것을 묻고자 스승께 그것을 묻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스승은 대답하셨다 잘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잘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한다 잘 알겠습니다 우른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둘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착한 사람들을 멀리하며 나쁜 사람이 하는 일을 좋아하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둘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셋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아무 때나 잠자는 버릇이 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버릇이 있고 군발하여 정진하지 않고 군발하여 정진하지 않고 게으르며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셋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넷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풍족하게 살고 자기는 풍족하게 살고 있으면서 늙고 병든 부모는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넷째 파멸의 문입니다 이것이 넷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다섯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파라문이나 사문 또는 다른 곳이 가는 일을 거짓말로 속인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여섯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먹을 것이 풍격한 사람이 그것을 혼자서만 독자지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파멸의 문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파멸의 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이것이 일곱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여섯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여자에게 미치고 여자에게 미치고 술과 도박에 빠져보는 대로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곳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덟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여섯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누란하고 남의 아내와 어울린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곳이 아홉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여섯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한창 때가 지난 남자가 흰발 열매처럼 불룩한 적 가슴을 가진 젊은 여인을 유혹하고 그녀에 대해 질투하는 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열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열한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술과 고기 맛에 빠져 재물을 예쁘게 쓰는 여자나 남자에게 집안일을 맡긴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열한 번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열 두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그 셔틀이야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혼세는 작은데 욕망만 커서 이 세상에서 왕위를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세상의 난이와 같은 파멸의 문이 있다는 것을 잘 살펴 현자와 성자들은 진리를 보고 행복한 세계에 이른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고룩한 스승께서는 사마티에 짓다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스승께서는 오전에 파리대와 가사를 걸치고 그리고 밥을 빌러 사와띠에 들어가셨다 그때 불을 섬기는 바람은 파라드와 자아 집에는 성화가 켜지고 제물이 올려져 있었다 스승께서는 사와띠에 거래에서 탁발하면서 그의 집에 가까이 가셨다 불을 섬기는 바람은 파라드와 자아 스승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더니 말했다 깎아지마 거기 있거라 온토리 사문아 거기 멈춰라 천한 놈아 거기 섰거라 이렇게 당한 스승께서는 불을 섬기는 바람은 파라드와 자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람은 이여도 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 잠으로 천한 사람인지 알고나 있어 또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 곧 담아요 나는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바라무니여 그러면 주의 깊게 잘 들으시오 내가 말해 주겠소 내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불을 섬기는 바람은 파라드와 자아는 스승께 대답했다 스승은 말씀하셨다 하를 잘 내고 원안을 쉽게 품으며 성질이 못해 남의 미덕을 덮어버리고 그릇된 생각으로 음모를 꾸미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한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한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두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이 세상에 있는 생물을 헤치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시골과 도시를 파괴하고 공격하여 독재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마을에서나 마을에서나 숲에서나 남의 것을 훔치려는 생각으로 일을 취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빛이 있어 빛이 있어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으면 당신에게 언제 빚진 일이 있느냐고 발뺌을 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얼마 안 되는 물건을 탐내어 행인을 살해하고 그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증인으로 불려나갔을 때 자신의 이익이나 남을 위해 또는 재물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때로는 폭력을 쓰거나 또는 서로 눈이 맞아 친척이나 친구의 아내와 놀아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가진 재산이 풍족하면서도 늙고 병든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부모 형제 자매 또는 괴물을 때리거나 괴물을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상대가 이익되는 일을 물었을 때 불리하게 가르쳐 주거나 숨긴 일을 발설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나쁜 일을 하며 나쁜 일을 하면서 아무도 자기가 한 일을 모르기를 바라며 숨기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남의 집에 갔을 때는 용승한 대접을 받았으면서 그쪽에서 손님으로 왔을 때는 이 의로서부터 보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바라문이나 사문 또는 걸식하는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바라문이나 사문에게 욕하며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어리석음에 이끌려 변변치 않는 물건을 탐내어 사실이 아닌 일을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무시하며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비굴해진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남을 괴롭히고 욕심이 많으며 인색하고 덕도 없으면서 존경을 받으려 하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개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출가자나 제가 수행자들을 얼뜻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사실은 아라한도 아니면서 아라하니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전 우주의 도둑이오 그런 사람이오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천한 사람이오 내가 당신에게 말하니로 한 사람들은 모두 참으로 천한 사람이오 날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오 태어나면서부터 바람이 되는 것도 아니오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오 나는 한 사람을 예로 들겠으니 이곳으로 내 말뜻을 알아들으시오 짠다라 족의 아들이며 계획적 마땅가로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 있었소 그 마땅가는 얻기 어려운 세상의 명예를 얻었소 많은 왕족과 바라문들이 그를 섬기려고 모여들었소 그는 신들의 길 돌아온 먼지를 떨어버린 반성스런 길에 들어섰으며 탐욕을 버리고 범천의 세계에 가게 되었소 천한 태생인 그가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소 배달을 배달을 외는 자의 집에서 태어나 배달의 글귀에 친숙한 바라문들도 때로 나쁜 행위에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소 탐욕 이와 같이 되면 현세에서는 비난을 받고 내세에서는 나쁜 곳에 태어나오 신분이 높은 태생도 그들이 나쁜 곳에 태어나는 것을 그리고 기난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소 날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오 날때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오 오로지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오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불을 섬기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스승께 말했다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오 땀하시오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고 땀하시오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주듯이 길은 이에게 길을 가르쳐주듯이 또는 눈이 있는 사람은 빛을 볼 것이다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이 당신 당신 고 땀하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지행을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당신 당신 께 께 진리와 돌을 닦는 수행자의 모임에 께 께 께 께 께 께 당신 고 땀하께서는 저희들을 제가 수행자로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기의하겠습니다 선한 법을 잘 실천하여 적정의 경제를 얻고자 하느니 는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며 온화하고 부드럽고 겸손해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공양하기 쉽고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간소하며 감관은 고요하고 지혜로우며 도우며 교만하거나 탐착하지 말아야 한다 현자들이 비난할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며 모든 중생들이 연락하고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살아있는 생명은 그 어떤 것이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길거나 크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작거나 고대하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가깝거나 가깝거나 멀거나 이미 있거나 앞으로 태어날이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어디에 속은 누구에게든 다른 일을 속이거나 없인 약이거나 미움과 분노로 서로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한다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은 목숨을 다해 보호하듯이 모든 영생들에게 한량없는 자애를 키워나가야 한다 또한 온 세상에 대해 위로하래라 그리고 사방으로 걸림없이 원앙과 증오를 뛰어넘어 무량한 자애를 가득 채워나가 세워나가야 한다 서있거나 곧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깨어있느냐 자애의 마음을 자애의 마음을 굳게 새기는 모든 것 이것이 진정 거룩한 삶이라 잘못된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개행과 개행과 바른 견해를 갖추어 감각적 그 욕망에 그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다시 다시는 유네에 못해 들지 않을 것이다 지렁 지렁야차가 말했다 오늘은 보름 포살날이다 눈부신 밤이 가까워졌다 자세상에서도 뛰어난 스승 꽃다마를 만나러 가죠 설산 야차가 말했다 그의 마음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석 편의 안정되어 있을까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석 그의 생각은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을까 지렁야차는 대답했다 그분의 마음은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편의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석 도 그분의 생각은 스스로를 잘 자제할 수 있다 설산 야차가 말했다 그는 주지 않는 것은 가지려 하지 않을까 그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려 하지 않을까 그는 게으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는 그는 명상을 멈추고 있지 않을까 지렁야 지렁야 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주지 않는 것은 가지려 하지 않는다 그분은 산 것은 죽이려 하지 않는다 그분은 그분은 게으르지 않다 눈을 뜬 사람은 명상을 멈추지 않는다 설산 야차가 말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거친 욕설을 하지 않을까 이간질을 하지 않을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까 지렁야 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 거친 욕설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 그분은 이간질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설산 야차가 말했다 그는 욕망의 괴락에 빠지는 일은 없을까 그의 마음은 온도 꺼지 않을까 마음의 바람에서 벗어났을까 그리고 모든 사물을 똑똑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을까 지렁야 지렁야 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욕망의 괴락에 빠지지 않는다 그분의 마음은 혼탁하지 않다 모든 방황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명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설산 야차가 말했다 그는 밝은 지혜를 갖추고 있을까 그의 행동은 순수할까 그는 온갖 번뇌의 때를 소멸해 버렸을까 이제 또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을까 지렁야 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밝은 지혜를 갖추었다 그분의 행동은 순수하다 그분은 온갖 번뇌의 때를 소멸해 버렸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는 일이 없다 설산 설산 야차가 말했다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밝은 밝은 지혜와 맑은 수행을 갖추고 있는 그를 그대가 잔단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인의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밝은 지혜와 맑은 수행을 갖추고 있는 그를 그대가 따라 기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랑 야차가 말했다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자 그럼 우리는 밝은 지혜와 맑은 수행을 갖추고 있는 곧 다마를 만나러 가자 성산야차가 말했다 그 성인의 정강인은 영양과 같이 여의고 갈다 그분은 지혜롭고 많이 먹지 않으며 감력스럽지 않고 숲 속에서 조용히 사세 가고 있다 자 자 우리는 곧 다마를 만나러 가자 욕망을 돌아보는 일 없이 마치 사자처럼 코끼리처럼 홀로 가나 그에게 우리는 물어보자 죽음의 멍에서 벗어나는 길을 두야차가 함께 말했다 열어 보이는 분 풀어서 밝히는 분 모든 사물을 궁극에 이르거 원망과 두려움을 초월하여 눈을 뜬 곳 다 맞게 우리는 물어보자 성산야차가 물었다 세상은 무엇으로 인해 생겨났습니까 무엇으로 인해 사랑하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으며 또 무엇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스승은 스승은 대답하셨다 설산에 사는 자여 여섯 가지 곳으로 인해 세상은 생겨났고 여섯 가지 곳으로 인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은 여섯 가지 곳에 집착하고 있으며 또 그 여섯 가지 곳에 괴로워하고 있다 세상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한다는 그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허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세상에는 다섯 가지 욕망의 대상이 있고 의지의 대상은 그 여섯 번째이다 그런 것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난다는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세상에서 허선하는 길을 그대들에게 사실대로 밝혔다 이 일을 아는 그대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거센 흐름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큰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의지 열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항상 괴유를 몸에 지니고 지혜가 있고 마음을 우울한 곳에 모아 안으로 살피고 영원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건너기 어려운 고센 흐름을 능히 건널 수 있다 권능의 권능의 욕망에서 떠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괴락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깊은 바다에 가라앉지 앉지 않을 수 있다 설산 야차는 자기 동료들에게 말했다 지혜가 깊고 심오한 뜻을 깨닫고 아무것도 같지 않고 육체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천상의 길을 가는 저 위대한 선인을 보라 명성이 높고 심오한 뜻을 깨닫고 지혜를 가르쳐 주고 욕망의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알고 거룩한 길을 가는 저 위대한 선인을 보라 오늘 우리는 눈부신 태양을 보고 아름다운 새벽을 만나 상쾌한 기분으로 새 날을 맞이 했다 고생 으름을 건너 번뇌의 때가 묻지않은 깨달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여기 일천이나 되는 야차의 무리들은 초능력이 있고 명성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우리들은 모두 당신께 귀의 합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돕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리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산에서 산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 아니겠습니다 깨달은 분과 진리의 위대함에 예배드리면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거룩하신 스승께서 눈을 나이고 알라와 까야 차의 처소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알라와 까야 차가 밖에서 돌아와 스승에게 물었다 사문이여 나가 주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나가셨다 또 야차는 말했다 사문이여 들어오시오 허셨다 친구여 스승은 들어가셨다 또다시 알라와 까야 차가 말했다 사문이여 나가 주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다 지나가셨다 또 야차가 말했다 사문이여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다 지나가셨다 들어가셨다 세 번째 또 알라와 까야 또 야차가 스승에게 말했다 사문이여 나가 주시오 좋다 친구여 스승은 나가셨다 사문이여 들어 오시오 들어 오시오 들어 오시오 들어 오시오 친구여 스승은 들어가셨다 네 번째 또 알라와 까야 차가 말했다 사문이여 나가 주시오 그러자 스승은 대답하셨다 나는 도 나 가지 않겠다 내 할 일이나 해라 야차가 말했다 사문이여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제게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붙잡아 캔지스강 건너로 내던지겠소 스승은 대답하셨다 스승은 대답하셨다 친구여 신난만 봄천을 포함한 세계에서 그리고 사문 바람은 신인간을 망하한 모든 살아있는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심장을 찢은 뒤 두 다리를 붙잡아 캔지스강 건너로 내던질만한 차를 나는 보지 못했노라 친구여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보라 할라와 까야 찬한 스승에게 다음의 시로서 여쭈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또한 선행이 안락을 가져옵니까 맛중에서 참으로 맛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을 최상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스승은 대답하셨다 이 세상에서 믿음이 어떤가 하는 재산이다 덕행이 두터면 안락을 가져오고 진실이야말로 진실이야말로 맛중의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무엇으로 생사의 곳에 흐름을 건넙니까 무엇으로 바다를 건너며 무엇으로 고통을 극복합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완전히 맑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신앙의 힘으로 고생 흐름을 건너고 고정진으로 바다를 건너며 근면으로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지혜로서 완전히 맑고 깨끗해진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재물을 얻고 어떻게 해서 명성을 떨치며 어떻게 해서 친구를 사귀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갔을 때 걱정이 없겠습니까 성자들이 열반을 얻는 이치를 믿고 부지런히 배우면 그 가르침을 들으려는 열망에 의해서 지혜를 얻는다 적절하게 일을 하고 참을성 있게 노력하면 재물을 얻는다 성실을 다하면 명성을 떨치고 백품으로서 친구를 사귄다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성실과 자제와 인내와 백품 이 네 가지 덕이 있으면 그는 저 세상에 가서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만일 이 세상의 성실과 자제와 인내와 백품 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널리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물어보라 야차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다시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널 모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세상에 이익되는 일을 깨달았습니다 아께 다른 분께서 알라위에 살러 오신 것은 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저는 남에게 베풀면 어째서 이대한 열매가 얻어지는 가를 알았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시골로 도시에서 도시로 돌아다니겠습니다 깨달은 분과 진리의 이대함에 예배드리면서 겪거나 서고 앉거나 눕고 몸을 구부리거나 변다 이것은 육체의 노동이다 이 몸은 뼈와 힘줄로 연결되어 있고 살과 살갗으로 덮여 있어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다 이 몸에 내부는 위와 장과 간 방광심장 폐장심장 피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콧물, 찜, 땀, 지방, 피관절에 담즙, 기름 등이 있다 또 이 몸의 아홉 구멍에서는 끊임없이 호물이 난다 눈에서는 눈곱, 귀에서는 귀지 코에서는 콧물, 입에서는 침과 가래 그리고 온몸에서는 땀과 떼가 나온다 또 머릿속을 빈 곳은 뇌수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지에 이끌려서 이런 육신을 깨끗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또 죽어서 쓰러졌을 때는 몸이 부어서 곰푸르게 되고 무덤에 버려져 친척도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 개나 여우 늑대 벌레들이 파먹고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날 짐승이 좋아 먹는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수행자는 깨달은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는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저 죽은 시체도 얼마 전까지는 살아있는 내 몸뜸이와 같은 것이었다 살아있는 이 몸도 언젠가는 죽은 자 시체처럼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알고 안팎으로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세상에서 육체의 욕망을 떠난 지혜로운 수행자는 죽지 않고 평화롭고 멸하지 않는 열반의 경제에 도달한다 인간의 몸은 부정하고 악취를 품김으로 꽃이나 향으로 은폐되어 있다 그렇지만은 가도물로 가득 차 있어 여기저기서 그것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몸뚱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스스로 잘난 체하거나 남을 무시한다면 그는 눈먼 소경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친한 데서 두려움이 생기고 가정생활에서 더러운 먼지가 낀다 그러므로 친함도 없고 가정생활도 없다면 그것이 바로 성인의 생활이다 이미 도단한 분네의 싹을 잘라버리고 새로 심지 않고 지금 생긴 본내를 잘라버리고 새로 심지 않고 지금 생긴 본내를 기르지 않는다면 이 홀로 가는 사람을 성인이라 부른다 저 위대 한 성인은 절대 평화의 경지를 본 것이다 모든 곳 내가 일어나는 근본을 살펴 그 원인을 헤아려 알고 그 원인을 헤아려 알고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기르지 않는다며 그는 참으로 삶과 죽음을 뛰어넘은 절대 평화의 세계를 바라본 성이다 그는 이미 망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 궁에 빠진 자인 무리 속에 끼지 않는다 모든 집착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탐욕을 떠나 욕심이 없는 성인은 무엇을 하려고 따로 구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절대 평화의 세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알며 지극히 지혜롭고 여러 가지 사물에 더럽혀지지 않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집착을 끊어 해탈한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지혜의 힘이 있고 계율과 맹세를 잘 지키고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고 병상을 즐기며 생각이 깊고 집착에서 벗어나 거칠지 않고 대외의 텅 보내의 되가 못지않은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한다 比如 은 안녕하세요 보는 이끌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덮이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남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거나 욕을 하더라도 목욕하는 강가의 기둥처럼 태어나고 육체의 욕망을 떠나 모든 감각을 잘 다스리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배를 짜는 북처럼 곱고 편안하게 서서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스스로를 자제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젊었을 때나 중년이 되어서도 자신을 억지한다 그는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남한테서 괴로움을 받지도 않는다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남이 주는 것으로 생활하고 새 음식이거나 먹던 음식이거나 또는 먹고 남은 찌꺼기를 받들어도 먹을 것을 준 사람을 칭찬하지도 않고 화를 내어 욕하지도 않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성의적적을 끊고 어떤 젊은 여성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교만하지도 태만하지도 않는 그래서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세상을 잘 알고 최고의 진리를 보고 거센 흐름과 바다를 건넌 사람 속박을 끊어버리고 속박을 끊어버리고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혼낼 때가 묻지 않은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집에 있는 이는 처자를 부양하지만 계율을 잘 지키는 이 출가자는 무엇을 보아도 내 것이라는 한 집착이었다 집에 있는 이는 남의 목숨을 해치고 절제하기 어렵지만 성인은 사제하고 항상 남의 목숨을 보호한다 마치 하늘을 나는 목이 푸른 공작소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백조를 따를 수 없는 것처럼 집에 있는 이는 새 속을 떠나 숲속에서 명상하는 수행자에게 미치지 못한다